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자 일단은 시험에 이 시험의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간을 볼까요? 시험 시간 자 100분씩 4시간 즉 400분을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100분씩 400분 길죠? 길어요 아침 8시 반에 들어가셔서 5시 20분에 나오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대신 갑오치가 있잖아요 이 갑오치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리고 또 기술사를 취득했을 때 어떤 시험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과목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과목이 없어요 전체니까 자 그 중에서 요새 시험 특성에 맞춰서 과목을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자 우리가 형식상 이렇게 합시다 구분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시간 누를 걸까?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되면 60분이 아니야 첫째 시간은 100분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첫 번째 시간은 자 일단은 과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또 학습회에 대한 범위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시간은요 다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위생 갈 때 산업위생 개론 여러분 필기 때 1과목이 뭐야 산업위생 개론이잖아 개론을 비롯한 또 뭐였지? 측정 그 다음에 작업환경관리 산업환기 독성학 그 다음에 또 기술사에서 또 잘 나오는 곳은 뭐냐면 지침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근데 요새는 안전보건관리공단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지침 또는 뭐 코사 가이드 코드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이렇게 쓸게요 전체 말이 무섭죠?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타임 시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산업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다 산업환기가 나옵니까? 맞습니다 왜 그렇죠? 왜 그런지는 첫 번째 OT 다음번 강의에서 왜 얘가 이렇게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측정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에서 출제가 다 되고요 네 번째 이것도 전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코사 코드 코사 가이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지침 그 다음에 개론 그 다음에 작업환경관리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만 좀 얘기하죠 환기나 작업환경 측정은 첫 시간에 안 나옵니까? 나옵니다 요거 두 개 포함해갖고 약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뭐가? 요거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는 요 내용이 안 나옵니까?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래요? 그럼 얘가 상당히 중요하네요? 그렇죠 얘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야? 자기가 학습량을 조절할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둬서 즉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쪽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러분 시험 점수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문제 배점 또는 문제 구성 요걸로 보겠습니다 자 1교시는 자 1교시는 여기서 요걸 1시간 2시간 요거를 1교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겠다 2교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3교시 4교시 자 1교시는요 1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13문항이 출제가 돼갖고 여러분이 10문항을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뭐요? 10문항을 선택해서 쓰는 거야 어 선택의 폭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3문제가 쭉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럼 1번서부터 풀어야 됩니까? 순서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것서부터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답안 분량은 답안 분량은 자 우리 교재에도 답안지 양식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큐넷 가서 여러분 출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보통 12페이지가 주어집니다 편지지 같은 거 12페이지가 주어져요 여러분한테 그것도 쓰는 거야 그런데 답안 분량은 얘는 1페이지 이렇게 할까요? 우리가 답안 분량에 있는 거에 3분의 2페이지서부터 약 1페이지 정도를 작성하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교시에 13개에서 10개가 나왔습니다 10개를 선택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? 100분이야 100분이니까 한 문항당 몇 분씩 써야 돼요 여러분? 10분? 응? 한 문항당 10분 쉽지 않죠?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? 우리 여기 있댔지? 이 서브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서브가 준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자 기사시험이 안 와요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함, 뭐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거 한 두세 줄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의, 개요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걸 맨 밑에다 구성을 하고 25점짜리 같은 경우는 또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론, 영향 이런 부분까지도 답안 구성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요 4교시 같은 경우는 교시마다입니다 6문항이 출제돼서 4문항을 씁니다 여러분 응? 4문항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100분이니까 한 문항당 몇 분야? 25분야 25분? 한 문제당 25분을 쓰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답안 분량은 얼마나 나와야 되냐 답안 분량은요 약 두 페이지 반에서 약 세 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분량입니다 그러려면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들어가서 여러분 구성해서 이만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나쁜 답은 뭐야? 편지 쓰는 거야 쭉 쓰는 거 그건 기술사 아니에요 우리 이 공개예요 개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, 메커니즘 원인, 피해, 영향, 대책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관련된 유사 업무를 했으면 자기 개인 의견 이런 식으로 써서 답안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안 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좀 구체적으로는 본 강의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자아